이번 시간에는 이 github 이라고 하는 github.com이에요 github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만든 htma, css, javascript 로 만들어진 웹사이트를 이제 그걸 여러분 컴퓨터에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인터넷에 올려서 사람들에게 서비스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. 웹사이트를 github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운영하는 방법을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github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. 뭐냐면 gith이라고 하는 겁니다 gith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버전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속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작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소스코드를 계속해서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수정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그 수정사항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옛날에 여러분이 작성했던 코드로 돌아갈 수도 있고 또는 옛날에 작성했던 코드의 내용을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협업할 수도 있고 백업할 수도 있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 소프트웨어가 버전관리시스템인데 그 버전관리시스템에 속하는 구체적인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gith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gith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스코드를 버전관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그 소스코드 그 버전이 포함된 소스코드를 인터넷상에다가 업로드해서 어딘가에다가 백업을 하고 또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또 협업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인터넷에 올릴 필요가 있는데 바로 그런 인터넷상에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github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github에다가 여러분이 작업했던 내용을 업로드해서 백업 공유 협업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github이라는 이 사이트는 온라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다가 여러분이 이 소스코드를 보관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보관한 소스코드를 github에서 여러분이 웹사이트처럼 운용할 수 있게도 해줍니다 그래서 github이라는 온라인 서비스에서 여러분이 클릭하면 여러분이 만든 이 gith을 통해서 버전관리하고 있었던 html, css, javascript 와 같은 파일을 웹에다가 인터넷에다가 여러분이 퍼블리싱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웹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은 이 웹사이트의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웹사이트를 운영하다 보면 우리의 개성을 반영한 사이트를 만들고 싶을 때 우리가 탐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메인입니다 도메인 뭔지 아시죠? 이거 주소죠 github에서 여러분이 만든 사이트를 제공할 때는 그 사이트의 주소에 github라는 주소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아마도 여러분이 직접 도메인을 운영하는 것을 원할 건데 문제는 이 도메인이 사야됩니다 돈을 주고 몇만원씩 해요 1년에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프리넘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프리넘 이 프리넘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무료로도 구매할 수 있는 도메인들이 있더라고요 모든 도메인이 무료인 게 아니라 어떤 형식의 도메인들은 무료이고 1년동안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돈을 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프리넘과 같은 사이트를 이용해서 도메인을 구입한 다음에 여러분이 구입한 그 도메인을 github에다가 붙이면 사람들은 여러분의 웹사이트에 이제 여러분이 구매한 도메인으로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디자이너거나 또는 여러분이 만든 어떤 정보를 웹상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면 예 요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수업입니다 상당히 내용이 많아요 예 버전관리부터 시작해서 어 그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 또 도메인을 붙이는 것 이런 작업까지 포함되어 있는 큰 규모의 사이트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긴 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만든 우리가 힘들게 만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과 관련된 작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죠 같이 한번 해보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